보신 것처럼 어제 국감장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필리핀 세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자의 유료 서비스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무료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교통을 걷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조금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일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관이었던 거죠. 소관 사항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였기 때문에 카카오톡 측에 두 사람 대표 홍은택 대표와 그리고 김범수 창업주를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이 먹통 사태에 대해서 뭐 이런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카카오톡 그러니까 메신저가 있고 뭐 뱅크 서비스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인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확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다면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보상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좀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단체소송이 조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번 사태가 좀 추이가 나눠질 수 있고 어제는 어쨌든 국정감사장이었고 이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감장에서 확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적으로 뭐 어떤 의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검토한다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더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SK라든지 데이터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책임 수준의 문제가 될 거거든요. 얼마를 보상하게 된다면 그중에 누가 몇 퍼센트를 보상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법적으로 비하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상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의 문어발식 샤업 확장이 세약의 사태를 또 표현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카카오가 이번 사태 전에도 이런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계열사들을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됐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화재까지 나고 며칠이나 먹통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런 확장만 생각하다가 내실을 다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김범수 창업주의 입장은 이 카카오톡 자체가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계열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열사들이 이제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어느 정도 투자금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실을 다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2018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좀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어제 국정검사에서의 답변이 실제 사실인가 그런 것 관련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조금 확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이제 그쪽 이야기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만약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섰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손해라는 것은 이 행위로 인해서 바로 발생하는 손해인 것이고 간접 손해는 이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또 어떠한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쪽 카카오톡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이고 이걸 간접 손해라고 하는 건데 간접 손해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 카카오톡 측에서 예상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결국에는 예상할 수 있었을 때가 입증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이고 직접 손해는 무료 메신저이기 때문에 직접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직접 손해, 간접 손해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정도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불편으로 인해서 내가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데서는 인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마저도 다 인정이 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좀 법 쪽에서는 의견이 나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도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영업 피해를 본 유료 이용 대리운전기사들 보험료로 일단은 보상금으로 4,260원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작은 금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하루에 그래도 십몇만 원은 벌었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렇게 보상해 준다는 보상안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카오 대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리 서비스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에다가 월 2만 2천 원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6일 정도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6일치를 빼주고 그 금액이 이제 4천 얼마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관에 의해서 보상이 이제 이뤄진 것이고 그 이상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 손해는 이제 4천 얼마인 건데 간접적인 손해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 십몇만 원에 이르는 그런 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카카오톡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였는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그렇다고 기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할 수는 없거든요.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톡에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 관련해서 질탈을 받지 않으려면 이와 관련해서 포인트라든지 정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4,660원은 약관에 의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상 수준이고 그 이외에는 도의적 배상 부분은 이제 더 이야기가 나눠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4천 얼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직접 손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도의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손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간접 손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주장을 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카카오톡에서 조금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인정될지 아닐지를 모르는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일부를 해 줬기 때문에 조금은 여론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상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4,6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가로 따지면 4,600원이 아닐 거예요. 그것보다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포인트로 줄 수 있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금 더 넓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